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먼 임팩트 우디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이 바로 토요일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왜 카메라 앞에 서 있느냐 바로 저희 휴먼 임팩트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주말 출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녹화형 온라인 교육 중에서 실습 영상을 촬영하는 날인데요 아무래도 실습 영상 촬영할 때는 저희가 평일보다는 주말에 촬영을 해야 촬영에 집중할 수 있어서 주말에 나와서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에 담아볼 것은 바로 주말 출근할 때 우리 휴먼 식구들의 마음가짐 또는 상태 표정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고요 그리고 실제 강사님들은 과연 주말에 나와서 촬영하자고 할 때 좋아하실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나오시는 것일지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내리님 네? 어? 세상에 지금 찍고 계셨어요? 지금 괜찮은 거 들어가 있나요? 얼굴은 보여주기 힘드시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 네 오늘 카메라를 켠 거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말 출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 출근한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카메라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기분이요? 어... 새롭고요 오늘 촬영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계속 찍으실 거예요? 솔직한 마음인가요? 솔직한 마음 오늘 일어나서 많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... 수고하다 이거 맞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? 그렇지만 아... 안녕하세요 아... 저 화장 좀... 안녕하세요 미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잘 하지 않는 주말 출근을 좀 했는데 주말 출근한 소감을 한번 직원분들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? 좋네요 오랜만에 주말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니까 하하하하 문대님 네 오늘 주말 출근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좋아요 안 피곤하고 상쾌하고 좋아요 진짠가요? 가주세요 기분이 안 좋은데 하하하하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지금 촬영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네 오늘 주민 모임 실습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솔직히 주말에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떠세요? 뭐... 그냥... 기쁜 마음은 나죠 좋은 일이에요 다들 마음이 기쁘다고 하시네요 네 표정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... 좀 피곤하긴 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엘리베이터 가는데 운행을 안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하가 계속 걸어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네 아니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단순한 것이다 지금